안녕하세요. 저는 상지시 하덕면 신촌리에 거기서 거주하면서 올담이라는 브랜드로 오미자를 가공하고 있어요. 저희 올담 브랜드는 옹기로 담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반 재배를 안하고 무농약 인정을 받아서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친환경 자재만 이용해가지고 전통 온기로 담으면서 저희 집의 올담은 옳은 재료로 정성을 담았다는 뜻으로 백두대간 줄기에 영롱한 붉은 빛과 함께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저희 올담에 오셔서 맛있는 오미자 찾으시러 많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